형영진 추억의 매불쇼 자 그러면 옛날 이야기 들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썬키맨 거침없는 세계사 영진씨의 빈자리가 안 느껴져 꽉 찼네 꽉 찼 진짜 형이 뭔데? 형이 뭔데 평가를 아니 시청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지 왜 시청자 입장 극찬이야 사랑합니다 형님 요새 바빠 보이셔도 좋더라고요 바빠요? TVN에도 나오고 뭐 더 바쁘던데 뭐 뭐 하는거야 그런데 지난 주말에 중국에 출장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도 이 매불 좀 많이 보더라고 많이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국이잖아요 외국인이 가가지고 약간 긴장 좀 풀고 거기 길거리에서 방귀도 좀 끼고 코도 팔려고 했더니 갑자기 현지인 중국 조선적 동포문이 다가와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썬킴 아닙니까? 그래요 저 아세요? 그러더니 매불시에서 많이 봄다 이래요 그런 분을 네 분 만났어 진짜요? 그분들이 이걸 봐? 아니 그러니까 혼자 왔니? 이렇게 한다고? 니 혼자니? 어나 싱글이야 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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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알았어? 저 2년 전에 괌 갔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인사하더라고 진짜야 해외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오긴 합니다 저희가 여기 방청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못 봐요 어떻게 어떻게 보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거 우회해서 봅니다 우회해서? VPN으로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콘텐츠야 이게? 아 그래서 가끔씩 내가 중국 욕을 하면 여기 막 악성 댓글로 올라오잖아 아마 중국에 계신 분들이 그럴 거 같고 아 그분들이구나 조심해야겠다 근데 오늘 또 중국 욕을 또 할 거거든 아 오늘 또? 이 형이 이제 중국 갈 일 없대 아 그러자마자 바로 이 주제 갖고 왔대 아니야 아니야 참 형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아 매달 들어간다니까 나 중국 다음 달 이제 안 가요? 그 프로젝트 끝났다며 아니야 간다니까 매달 들어가 이제 중국 오늘 어떤 내용 갖고 오셨어요? 저는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안 해요 아 그게 자랑이야 형? 자랑이지 왜? 형 그건 자랑이 아니야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요즘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뭐 이산산 끊겨가지고 힘들다며 아 그래? R&D가 그렇게도 또 연결이 지어져? 그래가지고 오늘은 국가의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얘기를 중국 케이스로 한번 해봅니다 형이 우애해서 하네 이 형이 우애네 우리나라 직접 가기 힘드니까 지금 중국 이게 우애로야 빗대서 하는 거잖아 제 별명이 BPN이에요 아 이게 우애로야 중국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저기 뭐야 중국인들이 우리 거 카피하잖아요 김치도 자기 것이다 한복도 자기네 것이다 속상해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중국 사람이라고 하잖아 거기까지 나갔어 지금? 손흥민의 후예라고 손실하고 아 손실하고 거기까지 나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 번 4천년의 중국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4천년의 중국 역사는 다 사라졌어 중간에 한 번 끊겨요 아 한 번 끊긴 적이 있어? 한 10년 동안 끊겨 역사가 완전 단절 그래가지고 중국의 이전의 역사가 뭐였는지 문화가 뭐였는지 관습이 뭐였는지 그들도 몰라 아 그래서 찾다 찾다 보니까 못 찾겠어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걸 뺏어가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불쌍해 약간 불쌍해 솔직히 어 그 단절이 뭐야? 무슨 어떤 일이 있었어 그 단절의 역사 문화대혁명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그 단어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문화대혁명 네 문화대혁명 1966년도에서 1976년까지 10년 동안이 문화대혁명 기간인데 홍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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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잖아 중국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홍의병에 의해가지고 10년 동안 중국이 정말 다 박살이 나요 박살나? 싹 다 특히 옛것은 다 악이다 그래가지고 공자 맹자 제갈량 무덤 다 파버리고 와 아 진짜요? 아 진짜 공자 묘가 그때 파여요 아 그리고 또 이 봉건제도의 잔재라고 해가지고 그 황제 능들 있잖아 다 파? 20년 사이에? 어 그리고 유교에 관련된 책이 있잖아요 싹 다 태워버려 고소관 다 날려버리고 야 그 사천년 역사의 단절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네 특히 이제 그 무형문화재 있잖아요 몇 명은 몇몇은 정말 학자들이 몰래 숨겨 책을 그래서 연결되는데 무형문화재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 특히 무술 같은 거 싹 다 끊겨요 지금 우리 중국 가면은 성산 소림사에서 무술 하잖아요 그것도 오리지널이 아니야 아 몰라 아 몰라 소리 왜 무슨 민기씨 뭐 아니 아니 잘 듣고 있어요 아니 뭐 뭔가 해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얘 아주 걸리적거리네 아니 숨신 거야 형 비염도 어떻게 해 비염인데 정영진은 숨 안 쉬었어 아니 조용히 할게요 그럼 코로 숨소 코로 진짜 걸리적거리네 문화대혁명이 말을 문화혁명이다 보니까 좋아보이잖아요 좋아보이잖아요 혁명이니까 중국이 개판이 돼버려요 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자 이유가 있어 어 마오쩌둥은 지금도 중국의 국부잖아요 네 마오쩌둥 욕하면 나 진짜 중국 못 들어가 못 들어가 형은 근데 마오쩌둥이 정말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중국을 5천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 인구 전체가 5천만 명? 자 봐봐요 1949년 10월 1일 날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나라를 선포해요 네 선포해 그때 라이벌이 소련이었잖아 소련과 중국이요 응 소련이 먼저 선언을 합니다 우리 소련은 미국을 10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다 우리 소련이 전세계 넘버원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소련이 선포를 해 그랬더니 마오쩌둥이 웃긴다 해 우리가 소련한테 질 수 없이 우리 너 소련이 10년이라고 했지 우리는 9년 안에 우리는 세계 넘버원이 될 것이다 해 어 9년 안에 1년 땅이다 1년 안에 땡긴거지 그래서 마오쩌둥이 계산해봐요 우리 종국이 세계 넘버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일단 백성들이 배불리 밥을 먹어야 된다 해요 농업 생산량 증가하라 해 해요 설마 참새 죽인 얘기는 아니겠지 참새 죽인 얘기 플러스 두 개가 더 있어 그 얘기하면 난 진짜 가만 안 둔다 해 왜냐면 그거 다 했다 해 나도 알고 있다 해 와 기억력 좋다 해 제대로 해 기억력 좋다 해 참새는 뺐나 해 참새 모르지 이건 또 이건 매부샤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냐 배고파서 참새고기 잡아먹었네 참새가 이제 그걸 쪼아먹으니까 참새를 죽였어 그러니까 참새가 알고 봤을 때 해충도 잡아먹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기근이 들어가지고 5천만 명이 죽었다 해 알겠다 해 기억력 좋다 해 세 가지 정책을 마오쩌둥이 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벼 생산량 두 배를 늘려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벼 생산량을 늘리려면 경제 전문가? 벼 생산량을 두 배를 늘리려면? 그거 더 많이 심으면 되지 이거 봐 마오쩌둥식 사고방식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 형 독재자랑 비슷하다고 최씨 정권 최씨 무사정권이야 진짜 마오쩌둥이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기 주석님 마오쩌둥님 그러면 두 배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더 많이 심어 벼 한 포기 심을 그 공간에 두 포기 심으라 해 그게 머리가 대가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해? 나보고 그래 이론적으로는 맞아 그럼 열 포기 심은 그 공간에 스무 포기 심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공간에 두 포기가 들어가면 서로 양분 경쟁을 해요 그렇지 이 두 개가 다 말라 죽어 그래서 열 포기 심어야 되는데 스무 포기 심으면 여기는 일단 다 죽어요 일단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마오쩌둥이 어? 이거 원래는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흉년이 되냐 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그러면 거름을 쏟아 부어라 해 거름 때려 가가 해!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라? 거름을 뭐로 씁니까 주석님? 일단 똥 부어라 해 똥 부어? 똥 부어 똥돼지가 원래 오리지널이 중국이에요 똥 먹고 사는 돼지 똥 먹고 사는 돼지가 집에서 변소대 칡관 대신에 돼지 키워가지고 우리가 응하면 돼지가 잡아먹었다고 자 우리 한자 시간입니다 집가짜 봐봐요 집가짜 집가짜 보면 밑에 돼지 젖자가 있고 위에 지붕이 있잖아 지붕이 있죠 그래서 돼지가 밑에 있고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집가짜야? 와 그건 몰랐네 위에 지붕이 있고 밑에 돼지가 이렇게 있잖아 똥 부어라 해! 알겠습니다 똥 싸는 즉시 다 논밭에 갖다 부어라 했는데도 이게 생산량이 안 늘어나 비료 없냐? 저기 아직까지 우리 중국에는 화학비료가 없는데요 그럼 집 부서라 해 집을 부서요? 집을 부서요 왜? 당시 중국은 집이 지붕은 벽집 말린 거였고 거기 벽은 진흙 말린 거였어 최고의 비료예요 일단 지붕 뜯어라 해 지붕 뜯어가지고 비료를 준 거야 이거라도 모자라니까 벽 부서라 해 벽을 부서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뿌려 아 진짜로? 진짜로 거의 수준이 내 수준이네 어디서 사람으로 아니 저기요 저기 그 저기 들어갈 집이 없는데요 상관없어 해! 일단 조금만 참아가지고 벽 생산이 증가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되나 이것도 폭망을 해요 또 폭망해? 이게 스텝 1 스텝 2였어 스텝 3가 아까 우리 욱씨가 말한 참새 잡아라 해였어 아 참새 잡아라 해 이 세 가지가 다 폭망을 해버리잖아 이게 이른바 소련 따라잡기 대약진운동이라고 하는데 대약진운동이 폭망을 해버려요 이거로 5천만 명이 죽어요 5천만 명 마오쩌뚱의 정책으로 일단 5천만 명이 죽으니까 사람들 백성 국민들의 그런 원성이 자장할 거 아니니까 자장할 거 아니겠죠 공산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누구? 국부인 마오쩌뚱? 그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마오쩌뚱님 꼭 지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뭔 소리야! 가만 안 두지 말을 못 꺼내 근데 약간 폭동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전국적으로 분위기상 공산당에서 압력 간접을 넣어요 잠깐 쉬었다 오시라고 그래서 마오쩌뚱이 잠시 강제로 물러납니다 근데 포석을 심어 자기 사람 두 사람을 임시 국가지도자로 안 쳐요 류사우치라는 사람이랑 류사우치 그 다음에 등소평 덩샤오픽 두 사람을 딱 안 쳐 안 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내 라인이니까 내가 잠깐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내 애들이니까 나를 안 건드리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넘버 투니까 그렇지 근데 갑자기 등소평이 얘기를 해요 물러나고 등소평이 딱 국가지도자가 되자마자 북부 마오쩌뚱이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은 것은 마오쩌뚱의 과오다 그렇게 얘기했어? 등소평이 얘기해버린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네 물러났던 마오쩌뚱은 이대로 끝나버리면 나는 중국 역사에 5천만 명을 죽여버린 그냥 희대의 암군으로 난 기억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되겠다 정치적 감정은 감각은 굉장히 뛰어났어 마오쩌뚱이 이 새끼들 날려야 되겠다 등소평이랑 얘네들 근데 마침 그때 들어온 애들이 있었어요 중국 대학생들이 공산당에 대한 원망이 어마무시한 거야 걔네 이용하는구나 어 왜냐면 이 대학진 운동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굶어 죽었다 이거야 그 화살을 어떻게 돌아올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굶어 죽었는데 공산당 강부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네 이 공산당 당간부도 이 새끼들 부르조화 아니야? 라고 부글부글 대학생들이 끌기 시작했어 대학생들이 이걸 마오쩌뚱이 다 본 거야 어 마오가 봤어 이거 대학생들 젊은 애들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이거 분노 한번 잘 이용해봐야겠다 해 맞다 해 머리는 어디서 볶았냐 해 집안 미용실에서 볶았다 해 잘했다 해 5만원짜리 네 그래서 물 속았다 해 아니 근데 둘이 앉아있으니까 두 분이 민기씨 얼굴 되게 작다 이런 거 자라야 돼 각오슬리네 각오슬리네 아 형 머리 더 커질게 머리 키워서 와 이렇게 이렇게 머리 키워서 와라 그래서 대학생들의 분노를 봤어 이거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 그래가지고 마오쩌뚱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5천만 명이 굶어 죽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공산당 내부에 있는 반 이 공산주의자들 불우조화 때문이다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다 반체제 세력이다 공산당 내 공산당의 타르산 아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렇지 야 정치 얘기 안 한다더니 야 이 형 쓱하네 난 중국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거 유니클로예요 야 이 형 좌파네 좌파? 어 아니라니까 지금 입고 있는 거 유니클로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그렇지 나 이번 주에 일본 간다니까 자 그 분노를 활용합니다 활용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5천만 명이나 굶어 죽은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 공산당 내부에 있는 자본주의자들 불우조화 때문이다 어 저 똥똥거리고 사는 거 봐봐라 어 공산당 간부가 지금 저렇게 비싼 차 미제차 소렌차를 탈 수가 있냐 음 대학생들이 들어보니까 말 되는 얘기야 아 여기에 혹하지 또 대학생들 맞다 마오 주석이 우리를 배신할 리가 없어 그렇지 마오 주석은 정말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야 어 마오 주석이 우리 편이다 라고 싹 돌아가버려요 와 제대로 버튼 하나 눌렀네 버튼을 눌렀어요 어 아 여기에 정말 머리를 잘 써요 마오 주석이 책을 하나 내 모택동 어록이라고 해가지고 네 정말 멋있는 말을 쫙 써서 빨간 책으로 딱 만들어서 이걸 출간해서 내요 아 마오 주석 등 어록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는구나 대학생들이 네 첫 번째 페이지가 뭔지 알아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딱 아 아 그리고 페이지 넘길 때마다 굉장히 좋은 말만 골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은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인민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정말 무거운 죽음이다 나는 무거운 죽음을 택할 것이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뻑간 거야 아 뻑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뻑간 이건 대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형 우회로 안 타네 오늘 직선으로 가네 저는 유니클 올릴 것 같습니다 남타 누구랑 좀 비슷하긴 하다 이 형 오늘 전공 뽑으러 가네 중국 얘기하고 있어요 딱 연결이 되네 그래서요 파란색 옷 입고 있네 오늘 그래서 아주 대학생들은 완전히 지금 난리 났어 홀렸네 홀렸어 대학생들이 맞다 공산단 내부에 있는 자본주의자들 물러나라 물러나라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시위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거를 등소평이 아까 루샤우치 이 등소평이 무력 진압을 해버려요 마오쩌 등건 여기서 그것도 이용을 해 대학생들을 탄압하지 마라 대학생들을 탄압하지 마라 우리 중국의 미래다 그래서 등소평과 루샤우치가 더 탄압해 더 진압해 베이징 대학에서만 만 명을 체포하고 칭화대 있지 칭화대는 아예 학교를 포위해가지고 학생들을 못 나오게 막아버려 이래서 마오쩌 등이 홀홀 단신 칭화대에 갑니다 우리 학생들을 풀어주라 우리 대학생들이 뭐가 제가 있다고 풀어주라 풀어주라 학생들이 울고불고 난리 와 난리 나지 마오쩌 등이 야말로 우리를 정말 위하오는 사람들이다 칭화대를 포위하고 있던 그 인민해방군 어차피 한때 주석이었잖아요 마오쩌 등이 너희놈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지금 가두느냐 썩 물러가라 나는 이 나라를 세운 마오쩌 등이다 하니까 병사들도 어? 홀려 거기서? 마오쩌둥이잖아요 지금 소리치는 게 마오쩌 등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요 그런 다음에 같이 하여튼 칭화대 학생들 젊은들 나와 나와 풀어주는 거야 와 여기에 대학생들이 뻑가 거기서 뻑가 끝났네 끝났어 그래서 마오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하면서 붉은 근위대 붉은 홍자 근위대 위 홍위병 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홍위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야 아니면 그러면 마오가 조직한 거야 마오가 조직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고 아 스스로 베이징 대학생들이랑 칭화대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는 붉은 근위대다 홍위병 마오쩌을 지키자 이제 된 거예요 마오쩌 등이 이제는 흐뭇하겠다 나를 쫓아낸 것들 두고 봐라 해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자 학생 여러분들 젊은이들 홍위병 여러분들 지금 우리 중국이 이렇게 잘못되고 5천만 명 이상 굶어죽은 것은 공산당 내부에 있는 저런 자본주의 부르주아 때문입니다 와 마오 쩌똥 만세 만세 그리고 또 우리 중국이 이렇게 발전을 못한 것은 바로 옛날 관습 때문이다 이 말을 해버려요 옛날 관습 때문이다 그리고 봉건 제도의 그런 흔적 때문이다 잔재 때문이다 봉건 제도라고 이거잖아요 청나라 명나라 오나라 이런 잔재 때문이다 말을 해버려 아 그럼 젊은 층은 거기서 또 혹하네 또 일단은 공산당 내부에 있는 자본주의자 부르주아 아무나 다 잡아와요 와 특히 좀 배웠다고 하는 교수들 선생들 다 끌고 와 다 끌고 당한다면 조리 돌리면 당하는데 특히 저기 베이징 사범대학교 뭐예요? 아니 아니 사진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 아니 나 가만히 아니 나 이거 읽고 있는데 내 눈빛까지 보고 앉아있어요 형들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 카메라 좀 잡아봐요 아니 정영진이 진짜 명임씨네 아니 봐봐 지금 봐봐 아니 지금 확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아니 내 뭘 했어 돌려봐 화면 아니 민기 봐봐요 저 좀 잡았어요 형 언제부터 내 얘기 신경 써따봐요 아니 아니 형 지금 흐름 너무 끊겼어 나 말도 안 했어 자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베이징 사범대학교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소변 본 다음에 대변 본 다음에 네가 먹으라고 해 으씨 그걸 못도 삼키라고 해요 와 그리고 두둑이가 패 죽어요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인민재판에 들 때처럼 지식인들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인민재판받고 이거를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야 마오쩌둥이 그래 나를 반대했던 애들 너 그래 그랬지 한번 끌려봐가지고 아이들한테 조리돌림 당하면서 한번 그렇게 개죽음 당해봐 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마오쩌둥이 두 번째 했던 말 옛날의 관습을 끊어야 된다 봉건제도의 잔재를 없애자 이거를 얘네들이 젊은 애들이 콩이병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문화재를 파괴하자로 들은 거야 아 문화재를 파괴하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역대 황제들 등 무덤 다 파헤치고 제갈량 무덤 파헤치고 공자 무덤 1300년이 넘은 공자 무덤의 현판이 있거든요 이게 그때 박살이 나버려요 공자의 시신 끌어내가지고 뭐가 남아있겠나 관 박살 내고 지금 중국에 가면 공자 묘뿐만 아니라 문묘라고 해서 공자의 사당이 전국에 있거든요 가면 정말 안타까워요 복원을 해놨는데 2000년이 된 비석들 있잖아요 공자의 업적이 세게 되는 비석들이 다 보면 사선으로 줄이 그어졌어요 아 그때 다 그은 거예요 홍의병이 다 도끼로 찍어서 반으로 반으로 찍은 건데 세멘트로 붙인 거예요 다 박살내 그리고 붉은 책이 아닌 책들은 다 불태워라 마오쩌뚱의 어록이 아닌 책들을 다 태워라가지고 베이징대, 칭화대, 대학교 들어가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끌고 와가지고 타형식을 해요 그리고 불교와 유교는 옛 봉건제도의 잔재다 해가지고 스님들 다 끌고 와가지고 그냥 다 환송시켜요 그때 불상 많이 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림사 있죠 소림사야말로 정말 봉건제도의 그런 잔재다 해가지고 소림사에서 무술하던 스님들 다 끌고 와가지고 다 환송시켜버려요 그때부터 이게 10년 동안 지속이 돼 10년간 그러니까 중국 지금 가면 우리 궁중음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궁중음식이라고 해서 8화 식당 가면 궁중음식이 아니에요 몰라 자기들도 다 끊겼어 대가 스승이 제사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우영문화재가 근데 홍의병이 전국적으로 약 2천만 명이 됐었거든요 2천만 명이 이제 과열 현상이 발생을 해요 저거들끼리 싸워 2천만 명이니까 싸울만하지 이렇게 싸워요 내가 더 마오쩌둥 주석을 더 충성한다 아 충성 경쟁으로? 뭔 소리야 내가 더 마오쩌둥 주석을 충성한다고 내가 더 충성한다고 이 새끼야! 하면서 서로 총격전까지 벌어요 와 내전이 발생해 베이징 시내에서 그러면서 이 파벌 경쟁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거 봐 마오쩌둥 주석은 무오류 결점이 없는데 마오쩌둥 가족들도 지금 떵떵거리고 사고를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선을 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구나 와 마오쩌둥이 대단한 일을 해요 내가 정말 국부라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약간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물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오쩌둥님! 우리의 신이시여! 막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총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까 하다가 자 대학생 여러분들 다 양자강으로 오십시오 양지강으로 오십시오 양지강이 폭이 이게 2kg, 3kg 되거든 자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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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뛰어가? 어? 거기 뛰어가? 어딜 뛰어가? 강을? 아니? 옷을 다 벗어 76살 87 76살이었어 76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났어? 76 중국 갔다 와서 한국만으로 생각이 안 났어 76 76 강을 어떻게 뛰냐는 반응도 있네요 그러니까 형 질문은 좋았나 좀 전에 유모잖아 그게 왜 유모야 아니 그러면 다 끊겼어 지금 잘한다 민기 시간이 돼서 흐름을 끊어야 되잖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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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 잘한다 그래가지고 2kg가 되는 그런 양자강을 76살의 노인이 우통 벗고 수영을 하기 시작해 호프 호프 진짜로 해내? 해내 강 건너까지 가요 우리 마오주석은 신이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근데 슬슬 적어도끼리 치고받고 내전을 벌이고 총격전을 벌이고 마오주석까지 건드리잖아 마오주석은 정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요 자 홍유병 여러분 농촌이야말로 우리 중국의 근간입니다 도시 베이징과 상하이를 떠나가지고 다 농촌으로 들어가가지고 농촌을 기억합시다 마오주석께서 우리 보고 농촌으로 가라고 했어 가자 농촌으로 싹 다요 오 잠깐 말 되게 잘 듣네 산산하향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산산 산으로 올라가고 하향 고향으로 돌아가자 2천만 명의 홍유병이 싹 다 농촌으로 가 도시는 텅텅 비워요 마오주석은 딱 그때 선언해요 내려간 홍유병들은 국가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도시 진입 금지 와 대단하네 그때 홍유병들이 깨달은 거예요 토사구팽 아 당한 걸 그때 깨달은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도시 진입 자체가 금지돼 버려요 마오주석등은 손 한 대고 호픈 걸 지금요 정적 다 날렸죠 대단하네 정적 다 날렸지 홍유병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베이징 시내 가면은 중국에는 지금 문화재가 없어요 지금요 중국에는 가면은 왜냐하면 홍유병들이 싹 다 없애고 그나마 있는 문화재는 국공내전 장계석이랑 치고 벗고 목포동에 싸우다가 장계석이 졌잖아요 지고 타이완으로 도망가면서 모든 보물을 싹 다 싣고 타이완으로 갔어요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성의 원래 명칭은 국립고궁 박물원이에요 박물관 근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 박물관이 아니에요 전시를 안 했어요 타이페이시네 대만 가면은 똑같이 국립고궁 박물원 있거든요 가봤어 거기 갔죠 거기 삼겹살돌 있잖아요 삼겹살돌 아 야 지금 돈 없어서 관광 못 가는 사람 자괴감되게 또 그런 얘기래 대만 뭐 얼마나 한다고요 대만 비싸요 1년 동안 모아서 간 건데 그때 1년 동안 모아서 기부를 해야지 아 자괴감되게 하여간 싹 다 장계석이 그거를 타이페이로 가져간 거야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국보가 자금성 홍의병이 자금성 박살내자 해가지고 자금성 성벽 있잖아요 다 박살내기석 했어 남은 그 궁궐들 박살내려고 했는데 마오조석님한테 물어봐요 마오조석님 자금성 다 불태울까요? 했더니 마오조석이 아오 불태우라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내 집 내 집무실 만들겠다고 야! 마오조석이 허락하시다 자금성 불지르자 라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달려와요 마오조석님 이것만은 안된다고 자금성만은 이거는 황제의 궁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중국의 보물이자 이거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 이것만은 태우지 말라 바지까랭이 자꾸 말려요 그 사람이 주은래 주은래의 총리예요 주은래? 주은래? 처음 들어보네 처음 저은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 저은라이 아 그러니까 주은래 모르냐 죽을래? 총 알아? 죽을래? 아니 지금 저기 만주지역 가면은 고구려 유적들 많잖아요 고구려 유적은 지금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거든요 광개토왕 비랑든지 장수왕 능 같은 거 저은라이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지 중국의 역사가 안다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여간 마음쩍든 입장에서 봐서는 손 안 대고 다 정리가 된 거야 토사부 국행 당한 거 얘네도 이제 알았어 알았어요 그때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모택 등소평 너 야 이리 와봐 덩사우핑 너 지금 뭐 나보고 뭐 어째? 5천만 명이 굶어진 게 내 탓이라고 야 얘 공장 노동자로 보내버려 그래서 등소평이 한 때 오르던간 공장 트랙터 공장에서 트랙터 조립했어요 실제로?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루샤우치라고 어떻게 됐어요? 야 너 일러봐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댐벼 어? 내가 누군데 이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망원초둥이야 여봐라 네 루샤우치 가택연금시켜라 그래서 가택연금시킨 다음에 화합병으로 바로 죽어버려요 그럴 만하다 그래서 정적을 완전히 싹 없애버렸어 그런 다음에 다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중국의 국부로 남았고 지금도 국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10년간의 이런 문화대혁명의 개판 때문에 중국은 과거로부터 모든 게 다 단절돼 버려요 지금 국민들한테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았어요 마지막이 어쨌든 간에 개판을 쳤지만 모든 탓은 다 등소평과 이 공산당 내부에 있는 자본주의자 때문에 그렇지 내 탓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이걸 세팅을 한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마오쩌둥 욕하면 절대 안돼 그럼 이런 역사도 사람들끼리 얘기 안해? 서로 쉬쉬해서 얘기 안해 이거는 그냥 서로가 못 본 척하는구나 서로가 못 본 척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마오쩌둥 욕하면 이거는 큰일 나요 큰일 나? 나 저번에 한 번 중국 정부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강이 됐었는데 내가 한 번 이 얘기하면 안되는데 매부쇼에서 마오쩌둥이 비판 한 번 한 적이 있거든 그거를 중국 당국이 한 번 본 거예요 동영상을 매부쇼를? 매부쇼를 그래가지고 그 특강 하루 전날에 연락이 온 거야 마오쩌둥 욕한 사람에게는 특강 맡길 수가 없다고 와아 와아 어떡하나 나 중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형 만약에 입국은 받아줘 어 나오지? 우와아 여러분 중국에서 몰래 제가 유튜브 하겠습니다 나 갈래식 뭐야 중화인민공화국 반세 뭐야 뭐야 줘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린